확장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이걸 식을 한번 더 풀어볼게요 식을 한번 더 풀어보고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구성해야 될 게 7에 7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했을 때 곱해서 5로 나누면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는 s로 구해야 되고 s가 뭐냐 그러면 7의 인버스다 모두 5에 대해서 역원이다 이걸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s를 찾아내기 위해서 7s는 모두 5이고 5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5의 배수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걸 2개를 가면 7s 더하기 5t는 2개 1 모두 5다 결국 이 식을 풀어내면 이 식에서 s를 찾아내면 이 식에서 s를 찾아내면 이 식을 이걸 찾을 수 있고 이걸 찾으면 이 식을 풀어낼 수 있다 이 식을 풀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인데 이거를 한번 더 실제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하기 전에 직관을 갖기 위해서 7에다가 7을 5로 나눴더니 여기 x 대신에 1을 넣어보면 7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1은 안되고 2를 넣어보면 27에 14, 14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니까 안되고 3을 넣어보면 37에 21, 21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 안되고 4를 넣어보면 4, 5, 24, 4, 7, 28 28을 5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3이다 4, 7, 28, 4가 결국 x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직관으로 찾는 방법인데 일단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어떻게 찾는지를 보겠습니다 두 수 중에서 큰 값을 s를 앞에 두고 이거를 5로 나누는데 몫을 만들고 나머지를 7을 5로 나누는 나머지를 2를 이렇게 쓴다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a마들로 b a를 b로 나누는 나머지다 여기서 b를 다시 a자리에 두고 나머지를 다시 b자리에 두고 2 더하기 1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한번 더 해봅니다 그래서 2를 다시 얘자리에 두고 나머지를 1자리에 두고 2를 곱하면 나머지가 0이 나온다 0이 나오면 그 부분을 지운다 지우고 나서 여기서 목은 숫자로 보고 나머지는 다 문자로 본다 목은 숫자로 보고 나머지는 다 문자로 본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넘긴다 요식을 이걸 넘겨서 보면 7바 빼기 1 곱하기 5바 는 2바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바 이걸 넘기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바 는 1바다 이 식에서 1,2,2 이건 사실 목이죠 목,목,목,목,목인데 목을 잘 생각을 해보면 목은 어떻게 해산나냐면 a를 b로 나눈 몫이다 나머지 부분은 때뿌로 정수 계산한거죠 그죠? 요거다 요거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몫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이 자리에다 집어넣는다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 집어넣고 넣어보면 5바 는 2 곱하기 요 자리에다 요 전체식을 집어넣는거죠 그죠? 7바 빼기 1 곱하기 5바 는 여기 자리에 1바다 요식에서 2 대신에 요 전체식을 넣은게 요식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 여기 7이 앞으로 있으니까 7을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7바 7바 그 다음에 이걸 분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2에다가 플러스 3 곱하기 5바 는 1바다 요렇게 되는거죠 그죠? 요거랑 요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7을 앞으로 뽑고 7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죠? 더하기 더하기 5바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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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은 3은 1이다 요렇게 되는거죠 뭐에 대해서? 모두 5에 대해서 5에 대해서 이 식이 나오는데 결국 이거는 이거는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5로 놔두게 되면 0이 된다 그래서 7바 마이너스 2는 1 모두 5다 여기에서 보면 결국 뭐냐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S에 해당하는 겁니다 S에 해당하는 겁니다 S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가 그러면 S는 여기서 다시 해서 보면 S는 7의 7의 여관 7의 여관 5에 대해서 모두 5에 대해서 5의 여관이고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를 찾아내기 위해서 쓴게 6미더 확장 호재법이다 그래서 모두 모두 5다 이렇게 된거죠 마이너스 1을 바로 여기다 써도 되는데 이걸 양수로 바꾸어 주려고 그러면 왜 바꾸느냐 양수로 바꾸어 주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5는 5는 아니 이렇게 할게요 5는 숫자 5는 0이다 모두 그 5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5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잖아 그죠 순서를 바꾸면 0은 5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그쪽 요번을 제가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두개를 대법료를 이렇게 뒤에 봅니다 이거 제가 좀 이쁘게 좀 이쁘게 쓰겠습니다 이쁘게 쓰면 다시 말해서 0은 말들로 5 모드 5다 이렇게 된거죠 그죠 두개를 대법안 s는 두개 더하면 뭐냅니까 3이죠 그죠 3 모드 5다 지금 결국 이렇게 되는거죠 음수가 나왔을 때 값이 풀었을 때 우리가 값이 음수가 나왔을 때 이런식으로 대해주면서 5를 대해주면서 모두의 대항값을 대해주므로써 양수로 바꿀 수 있어요 s가 3으로 나왔으니까 3이 s가 뭐냐 그러면 7에 대한 역수죠 인벌스죠 그죠 이것을 양변에다 곱합니다 7의 인벌스를 양변에다 곱해서 7의 인벌스에 7x에 여기다가 3을 곱하는거죠 3 곱하기 3 3 모두 5다 이 식에서 이거는 이제 날라가고 여기는 x만 남고 3 3 9 9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다 이렇게 해서 x를 찾았다 아까 x 4 맞죠 그죠 이게 기본 유크미드 호재법이고 이거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변환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데 이제 봅시다 이걸 제가 지우고 이걸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식을 선형 리니어 칸그란스 이 식을 풀기 위해서 7의 역수 곱셈에 대한 역수를 풀어야 되고 이게 7에 대한 곱셈의 역수를 기어로 이렇게 나타내고 결국 5의 배수는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이게 3번식이고 1번식과 3번식을 더하면 7s 더하기 5t는 1이 되는데 이 1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GCD죠 7과 5의 GCD죠 이 역경은 같이 사실을 따져보면 7과 5의 GCD입니다 GCD 이게 1입니다 이 식을 이쪽으로 제가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7s 더하기 5t는 여기 1자리가 오니까 여기 7과 5의 GCD고 이걸 좀 더 일반화 시켜보면 7에 해당하는게 A 5에 해당하는게 B 그리고 이쪽은 A와 B의 GCD다 결국 이 문제를 푸는게 6근 2단 열고이름이고 이걸 풀게 되면 이 식을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에서 큰 거 A는 항상 B보다 커야 됩니다 큰 거를 7을 여기다 놓고 5를 여기다 놓으면 7을 5로 나눠설 때 나머지가 2다 그 다음에 B를 다시 A자리에 갖고 와서 5를 다시 이거 나머지 나머지로 나눠보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는 1이다 이 식에서 이 부분을 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왼쪽식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7에다가 1 곱하기 5를 빼면 2가 되고 이 식에서 5에서 이 식을 넘기면 5 빼기 2 곱하기 2는 1이다 이 식을 만든거죠 이 식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일반을 시키는데 여기서 보면 이것은 몫입니다 몫 몫에 해당하는 거고 몫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언더스코어를 제가 치겠습니다 언더발을 이렇게 치고 친 상태에서 보면 여기서 이것은 A 몫에 해당하는 것을 Q0로 놓겠습니다 Q0가 뭐냐 그러면 그러면 A를 B로 나눈 나머지 그죠 그죠 요거를 Q0'으로 쓰겠습니다 제가 A를 B로 나눈 몫이다 요것도 뭐냐 그러면 요것도 따지고 보면 요거를 Q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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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떼 버리고 이걸 이렇게 나타내면 이걸 어떻게 나타났냐면 다시 나타내보면 7반은 더하기 더하기 로 제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5반은 2반다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5반은 어떻게 되냐면 5반 5반 더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반은 1반다 이렇게 되는거죠 여기까지 따라 봤죠 그죠 요거를 잘 보면 여기에서 잘 보면 Q가 A 나누기 B의 몫이잖아요 그죠 몫이 여기로 간거고 몫을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Q0'는 뭐냐 그러면 A를 B로 나눈 것에 마이너스 를 붙인 겁니다 Q0'가 이게 Q0'에 Q0' Q0'는 결국 A를 B로 나눈 몫에 마이너스 이게 Q0'입니다 Q0'가 뭐냐 그러면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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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겠죠 Q0' Q1' Q1' 반복된거죠 Q1'에 해당하는게 여기에 해당하는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식에서 5의 개수 5의 개수를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의 개수를 Q0' 다시 나타나보면 이렇게 되는거죠 1 5 바 이건 Q1' Q1 곱하기 2반은 gcd 잖아요 1, gcd, gcd gcd 이렇게 되는거죠 이 식에서 보면 이게 제일 마지막 단계고 이건 제일 거꾸로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느냐 그러면 이 식과 이식과 이식을 비교를 해보면 이식과 이식을 비교를 해보면 이거 거꾸로 올라갈겁니다 이걸 모르느냐 그러면 s로 놓습니다 초기값 s s는 처음에 1이 되는거고 초기값 이식이 t에 당하는것은 초기값 t는 q1인데 q0, q1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계지가 여러개 있다고 생각하면 이 q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라스트 라스트 마지막 q 마지막 q q는 이렇게 q는 이렇게 계산되는거죠 a 나누기 b의 복수의 마이너스 q 라스트가 되는거고 요게 지금 이 단계입니다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요거를 s로 놓고 요거의 개수 5바의 개수 2바의 개수를 qt로 놓은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게 되면 그 다음에 요거를 첫번째 단계가 여기다 제가 쓰겠습니다 첫번째 단계가 s는 1이고 t는 q 라스트다 q 라스트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10식에서 이렇게 된거죠 요렇게 10식에서 요게 s고 요거는 q 라스트는 결국 어 아까 제가 여기 t라고 t 요렇게 요렇게 원더바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이 식에서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지금 요게 지금 요식이 지금 요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식에 요식에서 s를 일러 넣고 t를 q1으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일단 제가 지우겠습니다 요식에서 보면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요거를 요거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면 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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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1 5 5 G, G, C, D, A, B 이렇게 됐고,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그러면 7을 이렇게 앞으로 뽑고 5를 뒤로 뽑아야 됩니다 7이 지금 앞에 왔으니까 7을 앞으로 뽑고 T 곱하기 7, B 이렇게 되는거죠 T 곱하기 7, B고 더하기, 이것과 이것과 더해야 되는거죠 5, S랑 5, B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5, B를 Q와 S를 숫자로 보고 5, B를 문자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S 더하기 Q0, Q0, O, B 이렇게 됩니다 O, B는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두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두번째 단계를 첫번째 단계랑 비교해 보면 두번째 단계가 어디가 버렸지? 여기 첫번째 단계죠 첫번째 단계 이것과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첫번째 단계였죠 이것과 비교를 해 보면 두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두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S는 새로운 S는 새로운 S는 이게 새로운 S입니다 새로운 S는 처음에 여기 바가 빠지는데 여기 처음에 새로운 S는 이전에 T가 되는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장하는 일단 이게 S에 해당하기 때문에 T를 임시로 저장하겠습니다 이것을 뭐로 저장하냐면 Y를 제가 저장하겠습니다 Y는 이게 지금 S 자리니까 과거에 S를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이게 S 자리니까 과거에 S를 저장하고 S는 뭐가 되냐 그러면 S는 뭐가 되냐면 T가 되는 겁니다 T 전반의 T 그죠? 이 상태가 되고 그 다음 이것을 살펴보면 T 자리입니다 T 자리입니다 T 자리입니다 T는 S S S가 뭐냐 그러면 과거에 S입니다 그럼 S 과거에 S를 과거에 S를 Y에 저장을 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그대로 보면 S다기 Q0인데 S다기 Q0인데 S가 과거에 S인데 이미 S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럼 이걸 Y로 놔야죠 Y Y 이렇게 그래서 이게 두번째 단계입니다 두번째 단계 이게 첫번째 단계고 두번째 단계 요 Q0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처음에 이거 계산할 때 Q1이 됐었잖아요 Q1 요거는 Q0으로 하면 안되고 이전 요거에 이전 것 프레비어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전 프레비어스 이전 Q가 된다 이전 Q가 된다 그래서 요식을 요식을 요거는 첫번째 단계 요거는 두번째 단계 이제 다음 단계 요거를 계속 반복시키면 이식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되시죠 이해가 됩니까 이걸 제가 좀 더 여러가지 많은 단계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단계가 두 단계밖에 없어서 이해하기가 힘드실 텐데 제가 여러가지 많은 단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Q는 Q는 어떻게 해산됐죠 A-B의 A 나누기 B의 몫이죠 몫의 minus다 이렇게 된거죠 여기서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더 해보면 이 유클리드 이거 linear congruence 식을 해결하려면 이걸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이 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인데 이 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인데 처음에 초기 값을 S를 S를 1로 넣고 처음 첫 단계 T를 T에 단계 T를 Q의 마지막 값 Q는 이제 quotient 몫입니다 몫을 반복해 달하는데 마지막 값으로 놓고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S를 Y에다 일단 저장을 해 놓고 S에다가 T 값을 과거의 T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고 지정을 하고 T는 과거의 S 값과 이전에 Last 이걸 이전에 Q 값을 더하면 T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 계산을 하면 S와 T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확장 Euclidean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머리에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실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쪽에 들어 한번 제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다른 값으로 다시 말해서 56S 더하기 15T가 1이다 56과 15의 GCD 최대 공약수는 1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이걸 식으로 써보면 A AS B T는 GCD AB 이렇게 이식을 푸는 게 결국 이식과 같은 방식의 같은 형태의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이 느려서 이걸 미리 계산을 했어요 56을 A로 놓고 이게 A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B 15을 15을 B에다 놓고 그 다음에 A를 B로 나누는 나머지가 11입니다 A를 B로 나누는 나머지가 11이고 이게 상이 뭐냐 그러면 A를 B로 나누는 몫입니다 A를 B로 나누는 몫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목 자리고 이거는 이제 나머지 자리입니다 그래서 B를 다시 갖고 오고 B를 여기로 다시 갖고 오고 나머지를 여기로 다시 갖고 와서 15를 다시 11로 나누면 나머지가 4고 여기 몫이 다시 계산이 되는 거죠 11을 다시 갖고 와서 B를 A자리로 갖고 오고 나머지를 다시 B자리로 갖고 와서 11을 4로 나눠보면 몫이 2고 나머지가 3입니다 그래서 B를 다시 A자리로 갖고 오고 나머지를 다시 B자리로 갖고 와서 A를 B로 나눠보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다시 한 번 더 3을 B를 A자리로 갖고 오고 나머지를 B자리로 갖고 와서 3을 1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0입니다 이게 나머지가 0이 나올 때까지 이 계산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가 0이 나올 때까지 이 상태에서 사실은 이게 GCD가 됩니다 아까 GCD가 여기 있던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거죠 그죠 여기까지 반복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식을 56을 여기다 두고 이거를 왼쪽으로 이왕을 했습니다 이왕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15를 두고 이걸 이왕을 하고 4를 남겨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중해야 될게 집중해야 될게 이거를 다 바 로 씁니다 바 이거는 Q로 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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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보면 이거는 Q0 Q0 이거를 지금 이쪽으로 넘겨왔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를 덧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덧셈으로 바꾸고 이렇게 이거를 덧셈으로 바꾸고 이렇게 이거를 덧셈으로 바꾸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고 이게 Q 라스트가 되는 거고 이게 Q0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Q로 바꿔 보겠습니다 Q는 결국 여기서 다시 말해서 Q Q라는 너만 A를 B로 나누는데 쭉 쭉 바꿔보면 이거는 Q0 제일 처음 거 이거는 Q1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Q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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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전이니까 이거는 Q PREVIOUS 이거는 그냥 스패닉상 QL QP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더바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언더바를 여기까지 따라오는 데는 문제 없었죠 이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여기 아까 GCD 사실은 GCD 뭐와 뭐 56 15 다시 말해서 A와 B의 GCD A와 B의 G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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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그리고 15 GCD GCD 가 됩니다 시기에서 이 라스트 L 이라 쓸게요 라스트 라스트 하지 말고 L로 쓸게 L 하고 이건 이전이니까 P로 X 그래서 이 식에서 3의 자리에다가 3의 자리에다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을 지우겠습니다. 이 식에서 이것의 갯수 이것의 갯수 이것의 갯수를 이 식과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S 자리잖아요. 56하고 S 자리가 이것은 S 자리이고 이것은 S 자리이고 그 다음에 이것의 갯수를 따져보면 이것은 T의 자리잖아요. 15가 있고 이것은 T의 자리가 되는거죠. 이것은 T의 자리 이것은 S 자리 그래서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거죠. S가 S의 첫번째 이게 S 자리 S 이것은 S1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S0 이것은 S1 S2 S3 이것은 이것은 T0 T0 T1 T2 T3 K G S2 S少 S 0 Sban G 1 되고 1 Das Das Q L Q L 이렇게 되는거죠. 물론 Q는 뭐라 그랬죠? Q는 A over B의 이걸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첫번째 단계입니다. 여기 첫번째 단계가 지금 2단계죠. S는 1이고 T는 Q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우고 4T를 그대로 쓰고 4B를 그대로 쓰고 더하기 QL에다가 곱하기가 되는데 3B 대신에 요 전체식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11B 넣고 더하기 QP 이전거 QP 곱하기 4반을 이쪽은 그대로 있는 거죠. GCD. 이걸 여기다 넣었으니까 GCD 그대로 있습니다. GCD. 1로 나타내서 산을 하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식에다 이거 첫번째 식입니다. 첫번째 식에서 3을 넣어갖고 이 식을 지금 소고한 겁니다. 여기다 자리에 넣어갖고 이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잖아요. 이 자리에 4가 와야 돼요. 이 자리에 4가 와야 돼요. 이걸 다시 집어넣으면 4가 와야 되고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냐면 11이 와야 돼요. 다시 집어넣으면 4바가 이쪽에 오도록 4바가 오른쪽에 오도록 정리를 하면 S0가 붙어있는 거죠. S0가 붙어있는 거죠. 4바가 이쪽에 오도록 정리를 하면 더하기에서 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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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만 담으면다. S0 더하기 QP, QP, QP에 4바 이렇게 돼야 되죠.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해결을 했어요. 남은 건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은 11바에 QL, 그죠? 여기가 QL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QL이 뭐냐 그러면 T0잖아요. T0,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요거랑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 보겠어요. 첫 번째 거 다 뜨고 그래서 오늘 지우고 이건 기억을 하고 있죠. 그죠? S1, T는 QL. 이 상태에서 여기에 GCD가 나온 거고 이 식과 이 식을 비교를 해 보면 여기 첫 번째 식이죠. 첫 번째 식. 첫 번째 식을 비교를 해 보면 이게 다시 뭐냐 하면 이게 S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S. S가 되는데 여기 S값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S값을 저장을 해 보는데 여기 QL이 뭐냐 하면 과거의 T잖아요. 그죠? 과거의 T를 이렇게 저장을 해 버리면 S값이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이건 새로운 T입니다. 새로운 T. 새로운 T는 S, 이전의 S죠. 그죠? S 더하기 QP가 되잖아요. 이렇게 돼 버리면 S값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 S를 저장을 해 주는 겁니다. Y에다가 이번 임시로 S, 이전에 S를 저장을 하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임시로 S를 과거의 새로운 Y에다 임시로 저장하고 임시변수입니다. Y는 저장하고 T를 S에다 넣고 T를 S에다 넣고 여기다 제가 설명했죠? 이게 과거의 T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T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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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T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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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T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T, 새로운 T, 새로운 T, 새로운 T. 이건 T자리잖아요. T자리. 새로운 T는, 새로운 T는 뭐가 되냐 하면 S. 이건 S잖아요. 과거의 S죠. 과거의 S와 QP, QP가 합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지우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S0고 이건 S1. 이건 S1이 되는 거죠. T1, S0, T0 이렇게. 그렇군요.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S1은 Danと T1 cos1と T1 cos11. 어 이거 계산했죠? 이거 계산했죠? 다시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해서 또 11발을 여기다 또다시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써보면 반복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첫번째 단계를 다시 정리해보면 S0 첫번째 단계에서 S는 제가 제로를 빼 버리겠습니다 1이고 T는 Q, Last, 이전꺼 마지막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걸 거꾸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두번째 단계에서 과거의 S를 임시로 저장합니다 Y에다가 임시로 S를 저장하고 이 S를 임시로 저장하고 새로운 S는 과거의 T입니다 과거의 T고 새로운 T는 과거의 S, 과거의 S 더하기 Q, Q, P인데 과거의 S가 이미 여기서 바꿔 버렸기 때문에 여기다 저장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Y가 된 겁니다 Y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첫번째 S1 첫번째 단계에서 T는 Q, Last 그 다음에 Y를 S값을 임시로 저장하고 새로운 S, 새로운 S는 T를 놓고 새로운 T는 과거의 S, S값을 여기다 놓고 P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루프를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됐으면 이걸 이제 알고리즘으로 만드는데 이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C++ 코드를 일단 실패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 제가 컴퓨터로 가서 실제로 코딩을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네 오빙 스사람 고 고 고 고 고 고 아멘